촬영 시작 촬영 시작 촬영 시작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막히고 자 잘 못 들었어 이거 좀 하시는 게 내 1, 2, 3 너무 많아 네, 시작해요 다 오세요 다 돌아가세요 너무 많아요 이제 한 번 드릴게요 1, 2, 3 1, 2, 3 1, 2, 3 1, 2, 3 저희가 이번에 두 번째인데 방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저번에 사실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더 재밌게 좋은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알파벳 이번에 여러분은 어떤 곡으로 돌아왔죠? 답 정답 답은 정해져서 여러분들은 대답만 하면 됩니다 알파벳 좋아요? 네! 얼마큼 좋아요? 예! 많이 많이! 앞으로 답정너 많은 관계상 부탁드리고요 오늘 어떤 시간이에요? 이제? 어떤 시간이죠? 하나씩 뽑아야죠 하나씩 뽑아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가려운데 곳곳을 긁어드리는 저희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긁어주는 방송 그러면 이제 뽑아보도록 할까요? 예! 하나씩 골라요 저희는 자기한테 꾸는 것은 자기한테 좋은 거 할 거예요 공장에 뭐 이런 거 하고 생신제 MPD 때 대규모에 제가 듣는 곡은 패션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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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앨범의 네타입니다 장기는 뭐예요? 장기는 애교 눈물성입니다 일단 제가 보는 건 제가 보는 건 일단 급박해 넘어가네 와우 진짜 잘하네요 오늘 준비한 선물을 드립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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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팝스인 선물! 야! 팝스인 선물! 와! 아! 아! 저희는 팝스인서울에서 여기서 목숨을 누리신다 네 여기서 그쵸? 어떻게 하죠? 박수 세면 시작하자 박수 세면 시작 파이팅! 파이팅! 멤버 한 명을 붙잡고 대화하기 모든 이야기의 상대방은 비덕관 그래라구 말기의 모든 이야기의 상대방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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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세요 네 일단 네 저 같은 침대 쓰죠 네 저한테 네 환 넘어오지마 반말하는 건 아니에요 반말하는 건 아니에요 반말하는 건 아니에요 반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반말하는 말은 없었어요 반말하는 건 아니에요 반말하는 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 야 약해지지마 그래 형 힘내요 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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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르 호르르 그리 눈마저치지마 호르르 호르르 야자해 주세요 야자해 주세요 너무 귀가 아픈다 그리고 오늘 무대에서 알죠 카메라를 보고 나는 모르겠다 빙크 세 번 하기 그래요 세 번? 내가 세 번 괜찮죠 세 번 이상하면 안 되고 세 번 세 번 세 번 세 번 세 번 원래 이런 건 좀 어렵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너는 목숨이란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야 그래 그래 안 나와 그래서 넌 나는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요즘 가장 눈에 들어온 호텔 박수다 이자 아 여기 하나 있습니다 여우 구입! 여우 구입! 여자의 가수! 저희가 이렇게 생긴 지 얼마 안 될 거예요 너무 기뻐요! 인사도 한 번 받아보고 되겠죠? 그쵸 저는 라붐 후배님들 라붐 후배님들의 노래 한 번 해줘요 라붐 후배님들의 노래 한 번 해줘요 만족해! 어린다 어린다 왜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회피니스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니에요? 아니지 탈령우 형은 나는 회피니스 후배님들 이거요 해피니스 해피니스 자! 여러분들! 해피니스 아니야!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샤이니스 랩니스 방송국에서 꼭 한 번 마주치고 싶은 스타일은? 바로 어... 아주 순수하신 샤이니스 진짜 순수해 레드벨벨디입니다 ふ와 왜 좋아야 되면 그냥 노래 들으니까 아주... 노래 제목처럼.. 행복해요, 네. 샛! 펜픽 샷!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생은 자기 피할 시대! 누구, 누구 이거 하려고 나왔어? 네? 누구 나왔어? 네? 잠깐 끝난다. 오빠. 잠깐 정전 상대. 정전이란죠. 다시 할까요? 네. 요즘에 자꾸 깨져요, 뭐. 베너버스 깨지고. 두번째. 오늘 벨트버스 깨졌어. 네, 오늘 벨트버스 깨지고요. 오늘 비가 지금 찍지 않는 욕구인데 하필 또 창가역에 문 열어서 왔는데요. 비벌창에서. 혼자서 나와버스 보기타는 가장 손이 많은 강의 베너버스입니다. 이게 한 명이 아니에요. 저희 멤버들 다 손 많이 갑니다. 네? 네? 아닌데. 아니라고요? 언제. 저한테 손 떼준다? 일단 전체적으로 집안일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많이 하긴 하는데 손이 가장 많이 간 멤버는 거의 전체적이라고 제가 보고 싶습니다. 그걸 말하려고요. 자, 내 마음대로서 열라. 가장 재구성받기 넘치는 멤버수로 줄을 세우세요. 네, 그렇죠. 저는 이거예요. 그럼 제가 승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다. 나의 가슴. 나의 가슴. 나의 가슴. 넌. 자, 내가. 선택한 사연은? 내가 육아면 1위고. 여기로. 네, 가서. 네. 안녕하세요, 1등. 개그엄가게 1등 고개타입니다. 안녕하세요, 1등 같은 2등 이기타입니다. 제 1패에서 3등 4등! 그리고요 저는 5등인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죽게 죽게 아 저 5등입니다 아 요새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매니아 매니아층이 아니요 아니 다듬앤들이 좋아하시는 분 자주 보시면 돼요 우리 아빠도 좋아해요 저는 약간 매니아층이 걔들을 선고합니다 그쵸? 다음으로 넘어가보요 다음이 하는데 네 안녕하세요 1대에 가고 싶은 내 차입니다 이게 이런게 안 웃기다는 거예요 이런게 이 눈방을 이 눈방을 아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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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울어요 진짜 울어요 야 여기 어디 있는데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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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리하도록 하죠 이렇게 저희 개그단낭이었고요 마지막 마지막 순서가 됐어요 아련 선배로 태어났다면 꼭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그렇죠 어 제가 남자로 태어났다면 남자로 태어났다면 남자로 태어났다면 남자로 태어났다면 남자로 태어났다 자기 진정했죠? 우리 막내 진정했죠? 자기 막내가 사실은 너 남자야 어 제가 여자로 태어났다면 저는 꼭 한번 해보실게 있는데 아마 엄마 같은 배가 아프다 엄마 저를 낼 때 배가 되게 아프다 아프다 했거든요 야 이건 좀 꿈꾸잖아 이건 진짜 엄마 못 푸는데 오랫동안 보고싶어 알았어 끝이에요? 진심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 같은 거 하고싶어 내가 무슨 생각을 해 해야지 왜 이렇게 해 항상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즐거움을 많이 선사하고 싶어서 재미를 많이 드렸고요 약간의 농담과 약간의 그런 거 있다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모르신다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희 알파벳 걱정라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팝스인 소울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알파벳 감사합니다 잘한다 예 파이 I love you My girl I need you Oh my girl 누가 주는 짓달 믿어봐 나 자신 있어 너한테 I love you my girl I need you on my love 더 뜸 되게 틈도 없어 버벅 대지마 다 대답해 첫눈에 딱 널 알아봤어 이미 울려버렸어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도대체 뭐야 무슨 짓을 한 거야 하루 종일 내 생각에 돌아버릴 것만 같아 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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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돌건줘 네 맘에 파란 물결 좀 나 몸바쳐 신청이 보다 더 타고들 거야 너에게 Go out 이제는 너희야 못 참아 당장 나와 Oh my gosh 떨려서 아무 말도 안 나와 다 정해진 걸 넌 이제 내 거란 걸 빨리 대답해줘 점점 나 미쳐 너가 하나뿐인 걸 난 이제 네 거란 걸 하루 너뿐이야 바로 지켜줄게 평생 가자 I love you my girl I need you on my girl 누가 주는 짓달 믿어봐 나 자신 있어 너한테 I love you my girl I need you on my love 더 흔들길 틈도 없어 버벅대지마 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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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세